주영 씨, 마케팅팀에 이대리 좀 오라고 해요. 어, 이대리 일루와. 앉아봐봐, 앉아봐봐. 우리 빨리 말이야, 해외에 있는 바이오랑 상담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쩌지, 이거? 무슨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럼! 지금 당장이지, right now! 우리가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개발한 신제품 있잖아, 신제품. 이게 해외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 대박이 났어요. 지금 떡상이야, 떡상.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해외 바이오들이 우리랑 상담하겠다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술 컨퍼런스까지 해달라네?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빨리 좀 찾아봐봐. 그 사장님, 줌이나 프로그램인데 그걸 써가지고... 아이, 이 사람이 누가 줌을 몰라. 나도 알아. 근데 이 좁은 사무실에서 그거 한두 개 놓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야? 그리고 기술 컨퍼런스를 어떻게 해? 이 사람아, 좀 머리를 생각을 좀 해봐, 머리를 좀 쓰고. 그거 종합적으로 된 걸 갖다가 빨리 좀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서 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뛰어. 바로 와야 돼. 아구, 참. 우리 부산에도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생겼다고 어제 내가 읽은 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그걸 찾아야겠구만. 여기가 벡스코 화상 상담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개해 드릴 테니 따라와 보시죠. 보십시오. 최고의 기술이 느껴지십니까? 저희 상담장은 마치 바이어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처럼 얼굴도 보시고요. 상품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 상담에 너무나도 적합한 장소입니다. 음질은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 같죠? 네, 여기가 바로 화상 스튜디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정책 세미나라든지 하이브리드로 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홈쇼핑같이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사장님! 이게 뭐야 이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무스커피 비싼 커피인데 아까워 죽겠네. 뭐야 도대체? 백스코의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술의 집약체 백스코 화상 상담장이 오픈했다고 합니다. 음... 재밌구만. 진행시켜. 백스코 화상 상담장하고 스튜디오는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소 백스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